으 기초의 졸부 아닌 올부 톤 얘기 경주 내가 선두 기록은 월두 사임 볼트 문주 형두에 없bre 까지 갔기 때문에 제일 빠른 거래 적극까지 가 돈이 많은 곳에 탄내 다 팔아 그게 의리던 사랑이던 도움된 다음에 빠른 거래 엉마는 맨날 그 얘기할 때마다 울상 근데 난 체라리 잘 됐다구 바짝 돈 없었잖아 그리고 말했지 나는 놀부라고 뭐든 그냥 무한 도전 돈 전부 탐했을 게 뻔해 법원에 갔을 거야 이 가사를 써 복권 방에서 그래도 만족이 안 돼서 농협 본점으로 난 가겠어 로또 1등 종이를 다 내려 난 도둑인데 은행 앞에서 숨죽여 형사처럼 잠복 졸부를 원해 과정 따윈 생략 그게 안 되면 스크 스크